안녕하세요. 승창토이입니다. 오늘은 아빠가 사준 컬렉터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디플로도쿠스나 줄여서 디플로라고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인데요. 아르헨티나의 도마뱀. 그래서 아르헨티노사우루스고요. 그리고 이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. 목이 길고 그리고 꼬리도 상당히 길어요. 근데 꼬리가 목보다 짧고 목이 꼬리보다 길어요. 아무튼 브라키오.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. 알로사우루스랑 싸울 때 꼬리에 있는 골침으로 싸우고요. 그리고 가시만 보면 힐라헨티노사우루스랑 약간 비슷해요. 그리고 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. 꼬리가 되게 두껍고요. 생김새가 무섭죠? 그리고 타르보사우루스랑 비슷해요. 왜냐하면 생김새가 타르보를 닮아서 이렇게 되어있고요. 그리고 모사사우루스. 이 친구는 트리케라톱스예요. 주로 뿔로 공격을 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벨로키라토른데요. 얘가 침타우사우루스랑 싸울 때 이 발톱으로 싸우거든요. 이 발톱으로 엄청나게 핥히는 것을 무섭게 핥히면서 공격을 하고요. 얘도 이뻐요. 되게. 이빨이 조금 무서워요. 마지막. 푸테라노돈입니다. 제가 공룡피규어에서는 이 익력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푸테라노돈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약간 몸이 약간 사람 같죠?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. 일단은 날개가 좀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공룡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랑 싸우는 게 진짜 재밌고 멋있더라고요. 내일은 컬렉탑피규어 배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친구들 안녕. 좋아요 꾹꾹. 자,